아 우리 써니에요 써니 써니야 써니가 이게 질투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라를 뒷마당에다 메고 이제 앞놈을 갔다가 앞마당에다 했는데 앞놈도 물어요 얘가 써니씨 아 기운이 좋아해 기운이 써니야 우리 써니야 아이고 우리 써니 써니가 우리 이제 커스키가 얘가 써니를 좋아했는데 무더워서 이제 갑자기 못가 이거 말라하고 좀 생기면 틀리죠 샤프하죠 허스키야 그때 말라보다는 털이 없죠 얘는 허스키 써니를 엄청 좋아하는데 교배시키려고 앞으로 내놨는데 그동안에 이제 Y기업이 우리 다만으로 개를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네 마리밖에 안 남아서 써니하고 같이 교배시키려고 앞마당에 뒀더니 이놈이 좋아한 써니를 좋아하는데 써니가 노코멘트예요 아 우리 허스키는 써니를 좋아하는데 써니가 남자답게 생겼지 묵직하고 덩치도 크고 이놈은 좀 여자가 암컷이라서 샤프예요 나는 말라를 좋아해요 말라는 저게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스노우 닮았어 지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어 근데 이놈은 이놈은 아주 산하긴 하죠 그니까 이렇게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